이번에는 김용 씨 그러니까 그분도 이재명 씨의 측근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은 관훈장이지 맞서 싸우는 사람이고 상처가 많으실 거야 그건 뭐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며칠이 해도 뭐 구속 같은 것도 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많이 이렇게 싸우실 것 같아 그게 쉬운 말로 장수지 장수 그리고 자기가 믿고 하는 그런 신의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섬기는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 양말을 위해서라면 아마 제일 선봉장에 서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 주실 분인 거지 사람은 굉장히 선인공자 같이 생겼는데 뭐 싸움이라는 게 뭐 치고밖고 그런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음 뭐 언어나 참 최고사 다 강한 사람이다 굉장히 외모나 이런 건 몰라 선비처럼 그려지는 잘 몰라 싫은 나 그 사람 얼굴도 테레비를 잘 안 보니까 충신 같은 분이라고 보여줘 우는 좀 어때요 우는 그분이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 그분은 또 가족들까지도 아마 이렇게 상처를 많이 상처는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분도 좀 잘 견디시라고 내년에 좋은 시절이 오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네 신뢰시라고 하고 싶어